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더 이상의 적자는 안 된다는 한국전력과 반발 여론을 우려하는 여당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죠. 그런데 이 와중에 고리원전 2호기가 내일 운영 허가가 끝나 가동을 멈춥니다. 원전 발전 비중이 줄면 다른 발전 비중이 커지면서 전기요금은 또 오르게 되겠죠.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983년 운전을 시작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2호기입니다. 내일이면 40년의 운영 허가가 끝나 가동이 중단됩니다. 원전을 계속 운영하려면 안전성 심사와 설비 개선에 3, 4년이 소요되는데 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이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고리원전 2호기는 지난해 4월에서야 운영을 지속하기 위한 절차를 신청해 빨라야 25년 6월에나 가동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. 고리 2호기뿐만이 아닙니다. 고리 3호기와 4호기, 한빛 1호기 등 총 6기의 원전이 운영 허가 만료가 임박했지만 신청 절차가 늦어져 가동 정지될 우려가 큽니다. 6개 원전의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3만 5,772기가와트씩. 전체 원전 발전량의 20%에 달합니다. 이를 LNG 발전으로 대체하면 연간 11조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전기 요금에도 부담입니다. 6기가 동시에 멈춘다면 전기 요금에는 13% 내지 15% 정도의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한국 수력 원자력은 고리 2호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,700억 원을 투입하는 등 추가 설비 투자를 거쳐 2025년 재가동에 나설 방침입니다.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.